문법, 오늘 정리할 문법은 는 먼저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계절이에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계절은 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요. 사람들, 모두, 모두. 사람, 휴대전화를 봅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 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반 윤호씨. 윤호씨예요. 윤호씨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예요? 잘 웃어요. 웃다, 다 없어요. 잘 웃는 친구예요. 이렇게 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의 는인데요. 자, 동사는 지금 먹다, 먹다예요. 다 없고요. 지금 먹고 있어요. 먹는 어제 먹었어요. 먹은 빵이에요. 빵 무슨 빵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어요. 먹는 빵 어제 먹었어요. 먹은 빵 여러분, 모두 공부했지요? 선생님과 정리 자, 지금 보세요. 동사에 동사 뒤에 는 있어요. 그리고 명사 있습니다. 명사, 무슨 명사예요? 앞에서 동사 설명합니다. 음, 자, 가다 있어요. 다 없습니다. 다 안 써요. 가는 곳 음,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말할 때 그래서 명사, 어떤 명사예요? 음, 지금 가요. 장소 가는 곳 어떤 빵이에요? 지금 먹는 빵 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은 있어요. 은은 지금 합니다. 현재 지금 합니다. 예요. 은은 과거예요. 과거 받침이 없지요. 간 곳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은 빵 그래서 은은 과거예요. 과거를 말할 때 어제 먹었어요. 빵 어제 먹은 빵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는 알아요. 여러분, 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은도 같이 설명했어요. 그래요. 그럼 봅시다. 그 다음 지금 읽어요. 읽다 읽다지요? 지금 읽어요. 다 없어요. 읽는 지금 읽는 책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어제, 어제 읽었어요. 모두 읽었어요. 읽은 책 이렇게 씁니다. 이쪽은 과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은. 하지만 받침이 없어요. 는 쓰도록 하세요. 자, 듣다. 듣다는 조금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지금 들어요. 노래. 듣는 노래. 있지만 어제 들었어요. 듣, 드 아니요. 을, 르 있어요. 그래서 들은 그래서 지금 듣는 노래가 뭐예요? 어제 들었어요. 들은 노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과거예요. 모양이 쓸 때 조심하세요. 그래요? 음. 자, 그러면 문장으로 잠깐 보도록 합시다. 만들다. 또 여러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요. 음식. 케이크예요. 음. 지금. 자, 문장을 쓸게요. 선생님이. 지금 만듭니다. 음식. 지금. 만들어요. 는. 는 씁니다. 하지만 만들다.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만드는 해서 르, 받침 르 없어요. 만드는 음식은 케이크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만들었어요. 음식 케이크예요. 쓰고 싶어요. 과거 씁니다. 그러면 어제 만들었어요. 는 아니요. 아니요. 은 씁니다. 하지만 만들다. 에 받침 르 없지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는 쓰세요. 만든 음식은 케이크예요. 이렇게 쓰면 과거예요. 괜찮아요. 음. 자, 그래서 동사의 는 그리고 명사. 음. 이거 보통 1급 정도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맞아요? 네. 정리했어요. 음. 네. 정리했어요.